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변석우님의 질문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꾸 목이 튀어나왔다고 해요. 이 방법을 쓰면 나아질 수 있나요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목이 튀어나왔다는 건 일반적인 거북목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. 해당 운동은 일자목 거북목 교정을 위한 목 스트레칭 운동법이기 때문에 거북목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다만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목만 스트레칭 하기보다는 척추 전체적으로 허리도 펴고 가슴 스트레칭과 등을 펴주는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McKinney